흡연 관련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여성 청소년이 최근 2년 새 5배로 급증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흡연 관련 질병으로 병원을 찾은 10대 이하 여성 환자는 2020년 1,449명에서 2022년 7,389명으로 5.1배 늘었습니다. 남성 청소년은 2020년 1,666명에서 2022년 2,112명으로 1.2배 증가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흡연 음주 관련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10대 이하 전체 환자도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습니다.